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애굽의 손에서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길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가는 땅은 좋은 땅이야 그 땅에 가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고생은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또 너희들이 그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힘든 고비고비가 있을 것인데 이 고비를 잘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도 그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가게 되면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급함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난 날부터 7일 동안 효소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종살이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들의 미래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고총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왁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을 통하여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또 절기에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기의 정신을 따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의 정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죄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우리 뒷사람도 인사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광야에 있을 때는 통했습니다 왜요?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농사 지은 것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게 되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면서 저절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업자로 있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조금 직장을 얻어서 제법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속에 쌓여지는 통장의 잔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왜 그렇게 바쁜지를 모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바빠도 그게 바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갔는데 조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에 재정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은 사라진 채 과거의 죄 가운데 서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작은 것이지만 가만히 두면 변질이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지 죄를 거부하는 힘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다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부드러운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일주일 1년에 딱 7일은 구분하여서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게 했습니다 왜요? 딱딱한 떡을 먹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셨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간직하는 축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7일을 구분하여서 딱딱한 떡을 먹는 무교절을 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7일에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부드러운 떡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많은 다양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 중에 하루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구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서로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 무교절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좋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나는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영적 무교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기회 이번 새벽기도 11조 가운데 또 이번 부흥회 가운데 이번 한 해 가운데 영적 무교절로 선언하면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선언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적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기를 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영적 무교절로 사무실야만 계기로 사무실야만 이 계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음을 마음에 기억하며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낙심된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라 함과 동시에 너희 집안의 어떤 누룩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부풀어오르는 맛있는 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 누룩 같은 모든 것들을 집안에서 깨끗이 무교절에는 깨끗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의 부인들은 무교들이 되면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어떤 누룩과 곰팡이도 존재하지 않도록 집안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누룩 덩어리 10개를 각각 집안에 숨겨두고 또 촛불을 딱 켜놓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누룩을 찾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자녀들은 이 촛불 아래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구석구석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10조각의 누룩 덩어리를 차단해서 창밖으로 던져냅니다 그러면 10개를 찾고 나면 창밖에 던져진 10조각을 모아서 회당으로 가져가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누룩조각을 다 태워버리는 의식을 합니다 철저히 철저히 누구 누룩조각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룩조각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 안에 있을 때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해결함 받는 시간이 바로 영적 무교절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으니까 영적 무교절을 선언하시고 내 속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악을 돌아보아서 철저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응탕한 생각들을 품고 내 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경건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의 죄악을 누룩덩어리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5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어요 누룩은 아무리 적어도 그 작은 덩어리는 온 덩어리에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가장 작은 죄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악이 숨겨놓은 내 마음의 죄악이 온 집안을 죄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온 가정과 교회를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죄악의 문제를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는 결단이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부른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시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되십니까? 내 안에 죄악이 그렇게 많은데도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야!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사업 잘 되네? 우리 자녀 잘 나가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결코 죄의 용서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므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결단과 은혜를 가지셔야만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날의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마이미아미미라 하고 아멘 무교절날 아들에게 보여 그리스 자신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이다 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우리 성가대처럼 멋있고 한 번만 하면 그러면 경건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아들에게 보여 아들에게 보여 가정의 식구들에게 보여 이 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식이라고 선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지라도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을 본받지 못하면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무교절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자녀들에게 선언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 어려움의 마음이 가집니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리스도인지를 생각하고 나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있지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의 식구를 보면서 영적 무교절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선언이 없을까? 고난을 만났는데도 아픔을 기억하는데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한 후에 구절해 보니까 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아멘 아멘 내 선포도 모자라가지고 이마에 다시 테플린을 탁 찹니다 테플린 말씀 상자 테플린 31구절을 기록한 말씀 상자를 딱 이마에 차고 왼손목에는 말씀 상자를 차고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 기호를 삶으라는 것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계속하여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면서 이마에 말씀 상자 딱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상자를 이마에 딱 붙이고 얼마나 웃깁니까 말씀 상자 딱 붙이고 손에 딱 말씀 상자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지 않도록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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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계속 입으로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선포하니까 어찌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빗나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13세까지 말씀의 자녀라는 의식을 할 때까지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45구절을 다 엄청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도 말씀 상자를 탁 이마에 손에 붙이고 있는데도 아버지도 말씀 상자를 붙이고 손에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 교만선수 아닙니까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교만선수입니다 자 우리 진짜 교만합니다 네 우리 교만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눈물 흘리고 뚝 뚝 흘리고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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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시 앞두고 있으니까 안오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열심히는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진짜 교만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좀 배부르고 내가 좀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무교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 무교절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의 죄악을 점검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무교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오기 주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자꾸 깨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